흠 호호 와... 천리... 제 차량은 처음으로 가진 차가입고 우리 가입고 와!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는 안 올라가? 이거 못 가! 아니면, 너는 안 올라가? 괜찮은데? 좋은 문제!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나는 주변인 아저씨가 이건 욕심으로 타버린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잘한다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비닐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많이 생각해. 진짜, 그 때 촬영을 많이 보니까 다 너무忙, 그래. 왜 기억이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한다. 잘한다.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나는 그들과 함께 공연을 보내고 나는 그들과 함께 공연을 보내고 혹은 그들과 함께 공연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연을 보내고 그리고 정말 특별히 나는 그들과 함께 공연을 보내고 들은 얘기들과 고통을 즐기면서 행복을 즐겨서 즐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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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은 되게 특별하네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